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신천기 34년에 새로 창조된 생명나무의 푸르른 잎사귀인 맛디와 맛지에요 돌아오는 12월 17일 하늘이 기뻐하실 106기 10반 수료식에 저희도 함께 수료한답니다 6천년 만에 창조된 처음 익은 열매들인 우리가 함께하는 수료식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무너지고 있는 한기촌과 CBS 우리 모두 끝까지 납팔부러 당국과 반사회 반정교의 실체를 증거하자구요 세연약 이행시험 모두 잘 보셨나요? 시험 점수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행암으로 실천하는 맛디아가 됩시다 지나가는 누구라도 둘이라면 문제없어 저기요 잠깐 지나갈게요 2인 1명 전도 남은 기간 꼭 달성하는 우리가 되자구요 아니 저기요 그냥 지나가는 중인데 당신은 이미 그물에 걸린 물고기 잠깐만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 이렇게 추수가 되었어요 맛디아 전송도가 함께 준비하는 은혜로운 수료식 힘차게 외쳐볼까요? 다함께 고 수료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